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나한테 싹 다 얘기해보세요.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 내가 잡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진짜? 얘기할까? 아니, 반전 이거 진짜 큰 사건이에요. 어떤 미친 조폭 규모을 찌릅니까? 그럼 확실하다니까. 연쇄살인 거. 그러니까에 사이가 참아도 다행이야. 어떻게 눈 쳐져와. 사장으로 올라간 그룹이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너 그냥 나한테 정보 다 넘기고 조폭답게 니 일이나 해. 우리 애들 쓰고 진행비도 내가 돼. 마지막이래.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 오케이, 콜.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 마지막에 우리가 잡으면 게임이 쎄. 결국엔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어. 사내 셋이 목숨 나고 게임을 했는데 끝은 봐야지. 슈퍼가 형사랑 악ders 신의 기간이 쎄. 이거 진짜?